제가 지금 굉장히 일찍 와서 이 먹을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찍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술도 있어요. 이렇게 신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. 저는 제일 먼저 닉네임 이름 말고 닉네임 써가지고 문과세, 유과세 하게 되는 네 저 문과여가지고 전형적인 문과죠. 역사대전이에요. 이제 빵도 개봉이 됐고요. 이거 이거 먹는 장면은 유튜브에만 올리고 아프리카TV에는 안 올릴게요. 아프리카TV에서는 19분 거라 돼가지고 그냥 저 혼자 조용히 마시는 거고 일찍 와서 좋은 거야. 음식을 좀 맘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마음 같아서 당장 맥주를 까고 싶은데 그 대균쌤 온다고 그래가지고 인사하기 전에는 일단 콜라만 마시려고. 대균쌤 인사하기 전까지는 일단 콜라만 마시려고. 대균쌤 안녕하세요. 대균쌤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네 저... 지지대인단. 아 이 친구... 네 저 오늘 부경 와가지고 그..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녹화라서. 아 녹화. 네. 그 교육방송 담당하는 분도 만날게 해서 왔었거든요. 그래서... 기지원하시다. 네. 네 이따가 뵐게요. 네. 제가 제가... 디제이 1위 괴도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각방TV에서 100회까지 오는다고 힘들었어요. 문과로 꿋꿋하게 100회까지 살아나는 각방TV 경영 신지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지금 2부 스탠링 파티하는데 다 이쪽이 몰려있죠. 다 이쪽이 어두운데... Q. 태민님 여기 계시고..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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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찬가지로 시블도 그렇습니다 오EP 그렇게 먼저 선점 ostr은 헬드 그럴 것 심하게 복합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든 알파고 매칭 프로그램이 됐습니다. 제가 만들었고요. 여러분들의 추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도스라고 아시나요? 도스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3.1 써본 적이 있는데 몇 명이 신청해 주셨는지 한 번 오시면 또 선물 이따 드리고 뭔가 잘 되면 또 드립니다. 잘 되면 드립니다. 잘 되려면? 좋아요. 그러면 다음 매칭 한 번 해볼까요? 자 류진아님의 알파고 매칭 상대는? 가봅시다 가봅시다. 채팅창에 엘프 같다 이런 스프링이 있고 네 머신러닝 프로세스? 용현석! 용현석님! 합격 과학방송 박반TV 화이팅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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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